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심판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특허심판원에서 어떤 심판을 하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만약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지방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 나눠서 해결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곳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지방법원에서는 산업재산권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제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심이 됩니다. 그럼 특허심판원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할까요? 특허심판원에서는 산업재산권 자체의 적법성 및 그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1차적 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자체가 적법하게 등록 또는 거절되었는지, 등록된 권리가 영향을 끼치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산업재산권에 대한 적법성을 논하는 등 특허심판원 소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 심급인 특허법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허심판원은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한 사건에 대하여 3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산업재산권 사건 역시 특허심판원과 지방법원에서 1심을 거친 후 불복할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2심을, 다시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에는 크게 특허청과 쟁점을 다투는 결정기 심판과 사건 당사자 간 쟁점을 다투는 당사자계 심판이 있는데요. 먼저 결정기 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정기 심판은 산업재산권 등록 전후,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특허청에 대립하는 구조를 가진 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정기 심판에는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만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정기 심판은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정정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청구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청에 신청한 산업재산권의 등록이 거절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심판입니다. 만약 A상표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특허청에서 A상표가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A상표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단계에서 A상표와 B상표를 다시 비교해보니 5인 혼동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허심판원에서 서로 5인 혼동의 여지가 없는 상표로 판단한다면 특허청의 거절결정 처분은 취소되며 해당 상표 출원권은 특허청에서 등록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 10월, 네이버는 웹툰이라는 상표의 독점 사용을 위해 출원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다시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거절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고,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중에서 웹툰 상표 사용을 일부 제외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 네이버는 웹툰 상표를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따라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유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계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사자계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